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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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는게 묶여지고, 최적적으로 딸리고 에너지가 엄청 많았었는데 나는 때문에 저의 마음을ulp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쁜에 bullying을 만들어볼рачく 모든 tat이 없었어요. 내 마음을 눌러줘야지. 그리고, 그리고 다루어는 불을 내는 불을 내는 불을 내는 불을 내고, 완전 젊어진 느낌이네요 이게 무슨 꽃이래요? 이게 포피 포피라고 불러요 포피? 포피라고 하더라구요 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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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그거가گ Prime 네 근데 저건 조금 작은거예요 근데 큰가 보기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이제 필거고 피면 이게 또 떨어지는구나 잘 피워봐야 되겠다 잘 피워봐야 되겠다 아 너무 이뻐요 아 아 담빛 원장님이 주신 선물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머리도 예쁘게 깠고 이렇게 예쁜 꽃도 선물 받고 가ường 날들이 바니에 마디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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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